2016년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분들 맛있는 음식의 유혹 때문에 작심삼일로 벌써 끝나셨나요? 트렌드 핫 이슈를 주목하시면요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채널을 고정하세요 매년 매달 매일매일 결심하는 다이어트 TV 속 걸그룹처럼 날씬한 내 모습을 상상하며 올해는 반드시 해내리라 하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실패하기는 매한가지 다이어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지만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바쁜 현대인들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데요 2년차 회사원 권솔 씨 또한 매번 다이어트 목표를 세웠지만 야근이 잦다 보니 야식도 함께 늘어 입사했을 때보다 체중이 7kg이나 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에도 다이어트를 결심했었는데요 순간에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작심 3일이었어요 올해는 또 열심히 해서 입던 옷도 다시 입고 여름까지 날씬한 몸에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만 했다가 도리어 폭식하기 일쑤였다는 그녀 올해는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말겠다는데요 하지만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운동이란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뿐 이렇게 운동할 여유조차 없는 그녀에겐 믿는 구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다이어트 제품인데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 알루에 전잎이 주성분 알루에 전잎은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기능성분으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작용을 하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란 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열대성 과일로 식품의약품안전서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인정한 HCA가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성분 두 가지 이외에도 L-카레틴인, 아시마, 치커리 추출 분말, 히토산, 비타민 등 12가지나 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저희 제품은 굶지 않고 정상적인 식사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으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드리며 또한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헵섭시설에서 안전하게 제조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되는데 특히 제품의 주성분인 HCA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때 사용되는 소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HCA는 체내 지질대사를 방해하고 글루코겐의 합성으로 전환시켜 에너지를 만들어 여분 지방의 축적이 감소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어 온 물질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다이어트 기능성 소재입니다 실제로 과체중 및 고도비만 성인 대상으로 HCL을 8주간 섭취한 후 임상시험을 한 결과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포함한 체지방량이 무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서 안전관리인증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인증을 받은 안정된 기술 조하우로 생산된다는 다이어트 제품 10대부터 50, 60대까지 다양한 구매연령층을 샀고 제품의 우수성 덕분에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제주문량도 매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로 살이 찐 학생들이나 자진회식과 야식으로 뱃살이 늘어난 직장인분들 좁은 행동반경으로 군사력이 많은 우리 가정주부님들 그리고 체지방 감소가 필요하신 분 또 자원건강이 안좋아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화장실에서 장례시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제품이며 주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산부, 수유기 여성, 특이체질, 알러리체질이신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니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작심삼일로 끝나는 다이어트 규칙적인 생활습관은 기본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 꾸준하게 하는 것만이 다이어트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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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